안녕하세요. 새우는 족싱한 마트에 있는 사장님 조리법을 통해 받은 옷을 입는다 사장님이 대기중 오늘 한잔한 개를 주물던 가게 나의 마트에 있는 사장님은 다리가 좀 더 부어서 다리가 다르다고 그런데 말 좀 끌려서 크게... 좀... 말 좀 더...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고개를... 꼭 새잉자였어 저한테... 왜 안 돼? 왜 안 돼? 감사합니다.